이번에 두산베어스 새로 입단하게 된 김대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찾아뵙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휘문고등학교 김대한입니다. 1차 지명을 받게 된 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처음 구단에 와봤나요? 이틀 전부터 왔었고 대결 시설도 좋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대안 선수 고등학교 때는 투수로도 활약을 했고 외아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본인은 또 어떤 포지션 소화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가지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와서 고치님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투수 롤모델은 누가 있을까요? 이용찬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포직도 선발과 중간을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던지시는 것 같고 되게 배짱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뽑힌 만큼 제가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서 꼭 팀에서 없으면 안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한 선수였습니다. 전창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고등학교 투수 전창민입니다. 지난번에 드래프트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 인사도 많이 받았고 다음에는 그냥 학교에서 수업 받으면서 평소랑 똑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투수로서는 어떤 투수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큰 키에서 찍는 직구를 자신 있고 항상 좀 흔들림 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인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나는 이런 선수가 되겠다 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팀에 많은 보탬이 되고 모든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고 인성까지 갖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산베어스에 새로 지명된 이교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고등학교 소속 중인 이교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두산 2차 3라운드에 뽑힌 이교훈입니다. 네. 그동안 두산베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산은 조직력이 좋은 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투수 중계진에서도 좋은 역할들을 다 맡고 계시고 일단 조직력이 되게 좋은 팀인 것 같아요. 본인은 서울고 시절에 어떤 투수로 활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닝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요. 재우가 다른 애들보다 괜찮아서 시합에 많이 뛰었고 그리고 중요한 경기 때 많이 뛰어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욕심나는 롤이 있다면 어떤 롤이 있을까요? 선발? 마무리? 선발 쪽이... 두산베어스 투수진들 중에서 롤모델을 꼽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근데 중계진의 함덕주 선수.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신감 있는 투구가 되게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일단 투구 메커니즘이랑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훈 선수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는 보석같이 빛날 수는 없겠지만 돌처럼 단단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규훈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흥대회 졸업한 투수 이재민입니다. 네. 이전에 두산베어스라는 팀을 봤을 때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산베어스는 팀 분위기가 좋고 팀이 지고 있어도 항상 이길 것 같은 팀인 것 같습니다. 두산에 오고 싶었나요? 네. 본인은 스스로 느끼기에 어떤 투수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큰 키에서 나오는 직구가 매력적이고 가기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디벨롭하고 싶은 구종이 있나요? 일단 그 스플리터랑 커브 같은 걸 배우고 싶은 경기 운영하고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꼭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산베어스에 입단하게 된 김태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단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좋은 구단에서 지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두산베어스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선수층이 많이 두꺼운 것은 사실이니까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저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팀의 경쟁력이 있도록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장점을 가진 외화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대학리그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대학선수다 보니까 성실함도 높게 평가를 받아서 두산에서 이제 외화수로 지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 선배 중에 또 조수행 선수가 있잖아요. 조수행 선수도 빠른 발로 유명하기도 하고 좀 평소에 친하게 지냈었나요? 네. 일단 1학년 때 가장 친했던 선배 중에는 수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수행형이 야구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많이 생각했었고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했는데 4학년 때 이제 비슷한 선수로 평가를 받아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행 선수랑 이제는 같은 팀에서 외화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수행형이랑 경쟁하게 돼서 솔직히 좀 불안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형 그리고 또 정수빈 선수까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성실하고 또 팬들에게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하고요. 또 팀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산베어스에 새로 입단하게 된 김문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산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눈에 띄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 팁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두산 어떻게 저런 선수들이 야구를 저렇게 할까 하면서 그냥 약간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딱 지명을 받았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저 운동 중이어서 그 소식을 못 들어서 끝나고 알았는데 많이 얼떨떨했습니다. 신창희 선수랑 대구 고등학교 동기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나요? 네. 거의 제일 친한 것 같습니다. 두산베어스에 입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희 선수가 특별히 해준 말이 있나요? 열심히 하라고 같이 재밌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파이팅 하자고 했습니다. 둘 다. 앞으로 합숙 같은 걸 할 때 룸메이트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욕심이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 김문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현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입단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언젠가는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두산베어스를 평소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요즘에 이길 팀이 없는 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산베어스 처음 딱 입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너무 좋았고 애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서 감출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룸메이트를 삼고 싶은 선수가 있었나요? 지금 1군에 계신 이용찬 선수랑 한번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존경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선수여서 이용찬 선수처럼 되고 싶어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형근 선수는 본인이 어떤 유형의 투수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투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산베어스 선수들 중에 알고 지내던 선수가 있나요? 고등학교 선배인 김민규 선수와 중학교 선배인 정우석 선수랑 문대훈 선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입단할 때 해준 말이 있나요? 일단 정말 축하하고 같이 와서 재미있게 열심히 해보자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대 이상으로 성장을 해서 꼭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추종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산베어스에 지명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마지막에 못 받을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뽑혀가지고 정말 고맙고 일단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두산베어스 봤을 때 어떤 팀인 것 같았어요? 항상 팀이 분위기가 좋고 밝고 좀 작전적인 야구를 좀 하는 그런 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롤모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곽빈 선배님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인답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만의 비칭을 하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떤 유형의 투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파워 있는 비칭을 하는 그런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고종이 있다면요? 저는 몸쪽 직구에 자신 있습니다. 친해져보고 싶은 그런 두산 선수가 있나요? 네 저 김재환 선배님이랑 친해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타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타자입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받았지만 상위 지명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종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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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